안녕하십니까 70억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2018년 첫번째 주말이죠. 새해 벽두부터 느낌 좋습니다. 23개월 693일만에 재가동된 남북대화채널 대화와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혼풍 전쟁가고 평화와라.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이야기 영어보다 떠오른 정치이야기 뉴스보다 정치시험 맞춤 영어평론가 올해는 노래 안 부르고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오동진은 영화평론가 아싸 가오리 붕착붕착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동진 안 부르신다면요 안 부르신다면요. 이건 노래가 아니라요 후렴구. 제가 누군가 그것 때문에 제가 전국구가 됐대요. 그게 후렴구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이 노래 부른대요. 그럼요. 아니요. 나도 이상해졌어. 나도. 왜냐하면 이게 각인시키는 건 긍정적이고 근엄하고 점잖은 것보다도 좋아요. 무너지고 망가지고.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영화평론도 엄숙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안 돼요. 그래서요. 그런 정치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송에서 비어소고 쓰지 말라 그러는데요. 안 쓰거든요. 그런데 비어와 속어와에 근접해 있는 비유. 수우. 은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일상 언어인데. 그렇죠. 그런데 방송만 들어오면 안녕하십니까. 한자어 쓰고. 네. 청춘허랍입니다. 만시지탄의 가문이 있지만. TV에서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뵈니까. 제가요? 네. 좀 그래야죠. TV에서는. 네. 무슨 영화가 좋으셨어요? 아니. 저 오늘 오늘 저녁 내일 저녁 계속 영화 봐요. 보죠. 아빠 보고 오빠가 못 봤었고. 사실은 저희가 한 번씩 다 정리한 영화인데 신구와 함께 1987 강철비가 지금 연초를 넘어오면서까지 산파전. 누구는 쌍끄리가 아니라 산끄리라고 하더라고요. 산끄리. 산끄리. 이열산. 이열산. 산끄리. 산끄리. 이열산. 강철비가 지금 400만 넘어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987도 약 한 300만 넘어왔고요. 신구와 함께 천만 넘어왔고요. 그렇죠. 이 1987이 처음에 신구와 함께 좀 많이 밀리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1987은 밀렸다고. 처음에 개봉했을 때 워낙 신구와 함께가 독주를 하니까. 맞아요. 밀리는 것처럼 보였다가 역시 입소문이. 이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1987을 꼭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정서가 확산되면서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기서 요즘 이제 저 개인의 신변의 변화가 생기고 나서 정보기전 정치쇼가 청취율이 지금 한 두세 배 빡 올라갈 거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 올라간다. 나는 올라갔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올라갔겠죠. 다음 주는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네. 아하. 평상시에 안 듣던 분들은 청취율 조사 기간에 다 몰려갖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겁니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1987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1987. 그 87년 6월 항쟁은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장준환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로 제가 곰곰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젊고 잘생겼어요? 장준환 감독이요? 젊진 않아요? 아마 젊진 않죠. 8, 9학번이에요. 8, 9학번이에요? 네. 내 8, 9년생이었으면 좋겠는데. 훨씬 전. 어쨌든 8, 9학번이니까 지금 50 가까운 나이죠. 그러네요. 이제 7, 9년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으로서는 역사적 책무감 이런 것들도 강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2017에 만든 거잖아요. 30년 만에 1987을 만들었는데 장준환 감독은 준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30년 전에 그렇게 두 명의 젊은이들을 정말 억울하게 죽게 만든 사회가 30년 동안 과연 제대로 진화했는가 사회적으로 진보했는가 그러지 못하지 않았느냐. 보통 이제 영화감독들이나 예술가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과거로 봐요. 이 원점에 문제가 뭐였는가. 원점에서 뭔가를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장준환 감독이 1987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정치평론가들이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얘기는 정치를 잘 못해서 그런 거고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언론이 또는 역사 공교육 과정이 그런 것도 제대로 받쳐주지 않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을 이번 영화 한 편이 한 번에 정리를 해 준 거예요. 그걸 대중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 정치적 현상 87년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미기한 야만의 국가에서 벌어진 일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일들은 지금 세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 여기서 너 하나 죽는다고 해도 누구도 알지 못해라는 얘기가 그때 횡행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누구도 알지 못했죠.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30년 동안 우리 역사는 이 현대사는 정의와 평화와 민주를 사랑하는 삶 마음속에 그대로 불타고 있었고. 그것이 2016년 촛불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17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30년 정리가 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1950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30년 만에 그 참혹한 전쟁을 겪고 나서 올림픽을 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특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에 그런 참혹한 독재의 어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제가 진화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고 이렇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사회민주화의 열망을 갖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족도 드물죠. 맞아요. 끝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60년 4.19 혁명을 만들어내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18년 독재를 뚫고 80년 5월 항쟁을 만들어내는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과 함께 같은 영화를 보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보면요.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리우드에서 놀래는 건 뭐냐면 기술력도 놀래는 거지만. 놀래요 진짜로? 그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건데 거기에 거의 100분의 1 정도의 비용이나 그 정도의 비용으로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자기들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당신들은 이 돈으로 그걸 만드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닐까요? 그 적은 돈으로 핵을 만들고 자기들이 100분의 1의 가격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요즘 스티브 배넌 때문에 배넌이 배신해서 화가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스티브 배넌 그건 또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요새 그 뭐 얼트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스티브 배넌 잘 아시면서 잘 그러세요. 잘 몰라요 진짜. 싱가포르 갔다 왔더니 이산인증을 팔아주고 있어요. 예전에 그 수석보좌관 이데올로그 트럼프의 어떤 사상적 지도자 이런 서로 등 돌렸다면요. 책서 때면요. 그래서 백악관에 1년 동안 해서 벌어졌던 일을 다 얘기하고 까발리고 있으니까. 이디어 트럼프의 약부 썼나요 책이? 그렇죠. 트럼프는 보고서도 안 읽고 등등. 어쨌든 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의 영화의 실력은 이른바 실력이라고 얘기하면 독상성도 있고 소재적인 측면에서 특이한 것도 있지만 기술력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조그만 사람들이. 장애들에 비하면 조그맣죠. 조그만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적은 돈을 가지고 만드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죠. 신과 함께 우리 정확하게 정치로 소개 안 했거든요. 네. 여기서 소개 안 했어요 우리 정치조회. 그랬나요? 정치조회에서 안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신과 함께 지옥의 문을 7개를 지나야 됩니다. 죽으면. 약간 윤회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동양적 사상과 한국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불교 사상. 그렇죠. 지옥의 문은 7개를 통과해서 마지막이 염라대학. 염라대학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거죠. 너 환생해라. 너 잘 살았다 환생해라. 아니면 그전에는 다 염라대학까지도 가지도 못해요. 다 거짓말하면 어디에 빠지고 어디에 빠지고 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디서든 되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우리 봉도사님하고 저는 통과하는 문은 있어요. 그냥 바로 패스 하는 건. 거기에 나태지옥이라고 이승에서 나태하게 살았으면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저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기 패스. 아, 나태지옥은 패스. 패스. 저도 비교적 열심히 살았고. 또 무슨 지옥이 있어요?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못 봤는데. 거기 거짓말에. 그것도 패스. 그거는 거기서 다시 까요. 패스예요. 또요. 또 뭐고 왔어요. 천륜지옥이라고. 그거 패스. 천륜지옥이 마지막이에요. 패스예요 그러면. 그럼 환생이네. 그런데 불교에서는 환생은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본래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이승을 거의 지옥으로 보고 불교에서는 극락왕생. 그렇죠. 맞습니다. 역시. 환생하지 않고 영원히 부처님 곁 극락왕생. 그런 얘기도 거기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1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 편이죠. 이번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신과 함께는 지옥의 문을 통과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어요. 마케팅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차태현 씨가 맡고 있는 역. 죽었어요. 그래서 지옥이 없는 일곱 개를 통과하는 이 주인공이 직업이 전직 직업이 소방관이에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그런데 이게 2년 전에 만들어졌을 텐데. 이게 이른바 메타포가 있어요. 진짜 메타포가 있네.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천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소방관이라고 하는 분들의 직업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의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드러내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차원에서도 진행돼야 되는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대통령께서 왜 소방관을 늘려야 한다. 하는 이유를 알겠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 누군 반대하고 막 이런 데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 영화는 어쨌든 간에 개별적 담론으로 사회가 넘어온 시기에 보여진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16년과 2017년에는 거대 담론이었잖아요. 정치하고 탄핵을 해야 되고 정부를 바꿔야 되고 체제를 바꿔야 되고 이런 얘기였다면 2018년에는 사람들이 개별적 담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족관계가 복원돼야 되고 형제가 다시 생겨내야 되고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부의 신념 발표가 이제 국민들의 구체적 행복지수를 높이겠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영화도 사실은 거기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미리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개별적인 행복을 찾을 것이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가 신과 함께입니다.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은 나라 어떤 나라냐 하면 따뜻한 가정이 있는 나라.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 국민 개개 그러니까 따뜻한 가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혼을 편히 할 수 있고 애를 편히 낳을 수 있고 편히 일할 수 있고. 그렇죠. 일하는 직장을 편히 찾을 수 있고. 이게 행복이거든요. 개개인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 가정이 가정을 안 만들잖아요. 가정이 다 해체됐고. 애를 키우는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건데 신과 함께는 모성 형제 그리고 바르게 살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럴 듯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쳐주는 게 그래픽 기술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덱스터라는 회사가 이 영화를 만든 김영화 감독이 만든 특수옥화 회사가 그 기술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영화 신과 함께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픽 기술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으면 얘기가 아무리 그럴 듯해도 이게 사실은 층위가 벌어져서 대중들을 설득하기 어렵거든요. 그거 두 가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과 이야기 구조의 뭐랄까요 친근하고 친절한 얘기.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초등학생이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그래서 컨템퍼리한 영화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천만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웹툰이 원작이라고요? 그렇죠. 웹툰이 원작인데 내용들은 웹툰 그대로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영화는 영화는 늘 조금씩 바꿔야 되니까 아마 김영화 감독이 원작 웹툰을 많이 바꿔서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좀 불만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천만 관계에 이 영화에 집중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영화에 동의하는 지점이 많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16일만에 천만. 주연 배우들 명품 연기와 영화를 더 재밌게 한다고요? 그렇죠. 어떤 배우가? 나오죠. 주지훈 나오죠. 차태현 씨가 사실은 이런 연기를 잘해요. 약간 차태현 씨의 장점인데 연기의 장점이 약간 비루하면서도 소시민적 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파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가 차태현입니다. 저도 배우도 했으면 그런 거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신광한께서는 하중호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 그런데 좋은 사람이에요. 차사들이. 왜냐하면 계속 변호하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서 이렇게 지옥의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 지점에서 늘 변호인으로 등장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광께가 어쨌든 아직도 파죽지세의 흥행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1월 지금 통과하는 지점까지 일정 정도의 관객을 더 모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오늘 보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세 편 다 안 보셨잖아요. 그렇죠? 세 편 중에 강철을 봤죠. 강철을 보셨군요. 강철을 봤고 오늘 신광께 보고 내일 7, 8, 7. 7, 8, 7을 보시면 아마 우리 정몽주 앵커께서는 느끼시는 게 더 남다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중호 씨는 7, 8, 7에도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최환검사로 나와요. 이게 결정적인 사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그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게 우리 민주적 열망의 가운데서도 나타났지만 사실은 검경 갈등에서도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경찰 대공수사과가 워낙 뭐랄까 권력을 막 휘두르니까. 기승을 부릴겠죠.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저 아주 뭐랄까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식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터라. 지금은 정치검찰이라서 검찰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지만 그때는. 대공수사과가 아주 난리였죠. 우린 대법원에 들어가면 무조건 공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박초원 치안감이 갖고 있는 권력이 대단하니까 최환검사 훨씬 나이가 젊은 최환검사가 말을 안 들은 거죠. 그 사이에 이 팩트가 비집어져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권력의 중축을 잡고 있었던 두 기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민주화 열망과 결합하면서 폭발력을 가진 거죠. 전 이 1987년 6월 항쟁 사회민주화 열망 그 이전에 1985년도에 서울대생 이재호 김세진 군. 그렇죠. 부세진. 이재호 김세진 일 거예요. 서울대 가면 아크로폴리스 광장의 묘비도 있고요. 그분들의 서울대를 들어간 1, 2학년 학생이 화상을 입고 30몇 일 동안 살아 있으면서 중환자 시대에 결국 죽어가는 과정.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87년 민주화 열망이 모아질 수 있었다. 이거를 보시면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1년에 이른바 민자당 그러니까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후퇴시켰는가 정치를.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7년에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화를 이루어냈는데 91년에 사실 3당 합당 혹은 야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를 후퇴시켰고요. 그리고 91년도에 강경대군을 포함해서 그때 126명 정도가 분신 투신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 그 상황을 그린 다큐멘터리는 국가에 대한 예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반 관객들은 보지 못하시지만 이 작품도 사실은 1987과 연결해서 보시면 과거 지난 30년에 있어서의 우리 한국 현대사가 얼마나 치열한 과정을 겪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강철빈은 지난번에 소개했고요. 어쨌든 이 세 편의 영화가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월 중순 넘어서면서까지 극장가를 좀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세 편의 영화를 가장 위협하는 영화가는 애니메이션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방학이잖아요. 초등학생 또는 유아들 부모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에 가야 되는데 이때 볼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애니메이션들이 또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요. 패터슨이라는 작품. 패터슨. 무슨 영화죠? 지임자무식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패터슨이 뉴저지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이름도 패터슨이에요. 제가 패터슨이라고 하니까 영화 잘하는 사람이 패러슨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패터슨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버스기사입니다. 뉴저지 소도시 패러슨에 살고 있는? 소도시 정도가 아니고. 스몰 도시예요? 아주 뭐랄까요? 좀 뭐라 그리나요? 좀 쇠락한. 좀 낡은 마을 같은 데 있잖아요. 러스트 벨트 이런 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층적으로 좀 중하위층들이 모여 사는. 백인들이 많아요? 백인 아니죠. 막 섞여 있죠. 섞여 있어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다 트럼프를 찍었네. 영어에서 트럼프 찍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러스트 벨트는 거 미치니까 뉴저지는 뉴저지는 뉴저지 좀 위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롱아일랜드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고 뉴저지가 좀 옛날 동네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버스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패터슨이라는 남자가. 뉴저지가 뉴저지에서 그렇게 바로 올라가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뉴저지에 비싸니까 뉴저지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한국사람들 많이 있는 뉴저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롱아일랜드로 가는 거고요. 맞아요. 그렇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브루클린도 있고 브롱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뉴저지는 약간 오래된 그런 동네고. 여기서 버스기사를 한다는 것은 영세민이죠. 그런데 이 패터슨이 시인이에요. 시인이면서 버스기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으로 본 세상 그리고 시적 영감 이런 것들이 막 교차돼요. 저는 이 영화 본수는 무슨 생각했냐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 정치라는 것 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제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일상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스며들어 있는 예술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멀리 있지 않다. 버스기사의 시선으로 보는 많은 일상 속에 사람들의 정직한 어떤 삶과 또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투철한 어떤 생활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최근 본 작품 중에서 가장 잔잔하면서도 어쩌면 마음속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짐 자문 씨 하면 커피 앤 시가렛 이런 작품도 기억하실 거고요. 짐 자문 씨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시인 영화감독이자 영화적 시인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영화로 시를 쓰고 시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지금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저는 한국 관객들이 놀랍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큰 영화에만 많은 관객들이 몰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세요. 이제는 대중분들이 정확히 아세요. 이 영화가 어떤 가치가 있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예술국장 비슷한 대로 계속 오래 상해요. 시크리온? 시크리온. 시크리온 러브. 아니야. 시크리온인지 멕시코 깽 영화. 네. 그건 저 3번인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한 5, 6... 시카리오. 시카리오. 그런데 그게 제가 일단 기억력이 없으니까요. 암기력이 없는 게 제 영원한 장점이에요. 많은 걸 담아두면 복잡하니까. 아니에요. 대단하세요. 가끔 비방송 용어로 빅사리. 빅사리? 네. 내가 이런 표현을 잘 안 했는데. 됐네. 어쨌든. 네. 큐사리. 큐미스. 그 영화 몇 번 보셨다고요? 3번인가 4번 봤는데. 갈대와 나 꽉 차있어요. 이거 조그만 영화가니. 다 입소문으로. 그게 이제 메데인 카르텔이라고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의 얘기를 일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무섭고 재밌었어요. 시카고가 암살자. 킬러라고 하는 그쪽 스페니쉬 용어니까. 거기서 베네시오드 엘토로의 연기가 또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아카데미 어워스가 놓친 명작이 무슨 얘기죠? 세계 유수 언론들이 극찬을 한 영화다. 이게 이제 이 영화 파이터슨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예술적 함의가 그렇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고요. 아카데미상은 아카데미상이 사실 놓친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카데미상이 외면했다 그러면 마치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아카데미상에서는 대체로 좋은 작품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할리우드 중심이고요. 알겠습니다. LA 중심이니까. 지금 생행 중이죠 패터슨이. 패터슨 영어 잘하시면 패러슨. 패터슨이 남자의 일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저지 생각하면 따뜻한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살고요. 그리고 한 우리 70년대 서울의 어디 변두리 같은 풍경이에요. 그렇죠.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변두리라는 표현을 좀 하기 싫어서 제가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좀 정감이 있어요. 거기 동네 사람들이 이게 또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바에 가서 생맥주 한 잔 할 정도의 여유. 그 정도 딱. 커피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제과점에서 커피를 같이 팔아요. 딱 느낌 오잖아요. 1달러 20센트 정도.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저는 오석준 꿈을 찾아서 드리면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봉전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오지 않은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들어온 첫 번째 주말입니다. 이러다 이제 수 몇 번이면 새해 들어서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렇게 훅 가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요. 네. 왜 빨리 가시는지 아세요? 반환점 이론이죠? 아닙니다. 제가 왜 빨리 가는지는 또 다음 시간이죠. 그래요?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초행길은 멀어 보이는데 반환점 찍고 돌아오는 길은 빨라지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경험이 덩어리가 져서 그래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경험들이 다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초행길 가는 건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들 하나하나 하나가 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개별 개별 개별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경험들이 다 한 번쯤은 다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덩어리가 져서 머릿속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뭉텅이 뭉텅이 뭉텅이로 가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진짜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왜요? 모든 경험이 다 새로운. 다 새로우니까. 네. 오늘 새로운 이론을 가져왔어요? 네. 진짜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안 나오는 이론. 자동차.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얘기 처음 들으실 거예요. 자동차 정점이론? 자동차 정점이론. 그게 뭔지 이제 배경 설명부터 하자면 아마 연말에. 아니 이거 듣는 분들이 잘못 들었고 자동차 정점이론으로. 자동차 정점이론. 정점이론. 피크카. 아. 피크카. 피크. 피크를 찍는다 할 때. 정점을 찍는다. 정점을 찍는다 할 때 그 정점이론인데 일단은 배경 설명부터 좀 해보자면 연말에 포털사이트에서 아마 눈길을 끄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뉴스였냐면 젊은이들 일본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차를 사지 않는다. 이런 뉴스가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신차 판매는 2015년에 연간 494만 대로 바닥을 찍고 나서 조금씩 회복 중인데 흥미로운 것은 10대와 20대의 운전면허 취득자가 10년 새 10% 이상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운전면허도 따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동차도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을 보도를 하면서 그 현상의 이유를 놓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유지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그리고 굳이 자동차가 없어도 시내 곳곳이라든가.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됐어요.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됐고 일본은 또 철도가 잘 됐기 때문에 외곽으로 여행을 갈 때도 굳이 자동차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뉴스가 화제가 되었고 그러면 일본이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전망 같은 게 조심스럽게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설 혹은 이론 중에 하나가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자동차 정점 이론입니다. 피크카. 이게 이제 아마 이제 피크오일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피크오일이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정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런 경고를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피크오일 이론을 자동차에 적용한 게 피크카 이론입니다. 자동차 정점 이론. 이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라는 게 있어요.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라는 게 무엇이냐면 1년 동안의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를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1년 동안의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를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인구수로 나눴더니 8개의 주요 선진국의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가 정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지금 늘어나고 있으면 약간 후진국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8개 주요 선진국이 어떤 나라냐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인구가 조금 많잖아요? 인구는 조금 많지만 어쨌든 지금은 소득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마는 2008년에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1인당 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 되었던 나라였으니까 통계에 집어넣은 건데 이 8개 주요 선진국의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봤더니 정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자동차 문화의 원조잖아요. 미국이 떨어진다? 네. 2005년에 정점을 찍었대요. 미국이. 미국이 2005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1995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10%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가.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1인당 다른 나라는 다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의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가 도대체 왜 떨어지지?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분들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일단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가 좀 컸어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미국도 일본의 젊은이들처럼 서민들이 세차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유해지지만 갈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새 차를 구매해가지고 그 차를 굴릴 만한 여유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동차 유지 비용도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비싸지고.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만 놓고 보자면 2005년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네. 그런데 금융위기는 2008년이잖아요. 2008년 2009년에 왔죠. 그러니까 2005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점점점점 하락한다는 이유를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이유가 뭐지? 하고 보니까 일단은 미국 자동차 문화의 토대가 되었던 주거 스타일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새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의 주거 스타일이라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교회의 쾌적한 주거 공간에다가 큰 집을 마련해 놓고. 다운타운에 출퇴근을 하는. 교회의 쾌적한 문화가 사실은 미국의 자동차 문화의 토대였는데. 석유값도 싸고 그러니까. 석유값도 싸고. 그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흔들리고 있냐. 도심 재개발 정책. 교회에는 배드타운이 되고 더 이상 교회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게 일 자체가 좀 컴팩트하게 집중도가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길바닥에다가 1시간 2시간씩 허비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도심이 슬럼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뉴욕 슬럼가 없어졌어요. 완전 관광가 됐어요.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이런 데가 계속 도심 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도시 재생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신 애청자분들이 30년 40년을 내다보고서 서울 군교에다가 집을 사야 되나. 서울 도심에다가 집을 사야 되나. 투룸이 그래서 서울 도심에 인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 사는 투룸.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어쨌든지 간에 그런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들을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일산 분당 용인 등등에다가 집을 사는 게 필요할지 도심에 집을 사는 게 필요할지. 어쨌든 그런데 세계적인 트렌드는 도심 재생 사업으로 더 이상 교회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고 당연히 덩달아서 자동차 주행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1인당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문화 자체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계속해서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예전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무조건 어딘가를 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자료 같은 것도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메신저 등을 통해서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고 또 검토한 다음에 바로바로 의견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업무적으로 굳이 어딘가를 가서 미팅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될 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아날로그.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동차를 한 대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이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졌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한 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카쉐어링 서비스. 카쉐어링 서비스가 많아졌죠. 네. 많아졌죠. 아마 이거 애청자분들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카쉐어링 서비스가 뭐지 했을 텐데 지금은. 거리가 은근히 많아졌어요. 은근히 많아졌어요. 쏘카 이런 거 엄청 많아졌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버 다들 아시죠. 우버. 세계적인. 개인의 승용차나 자동차를 택시처럼 공유해서 활용하는 서비스도 늘어났고요. 거기다가 또 출퇴근이나 혹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자동차를 함께 타는 카풀 서비스 같은 것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결정타는 뭐냐면 갈수록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일단은 트래픽. 그러니까 외국으로 눈을 돌리지 않더라도 일단은 서울 도심의 차 막힘. 그다음에 파킹라이크 주차선이 있어요. 주차공감. 주차비용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디든 가더라도 주차공.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주차료가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래요. 도심. 도쿄에 한 달 주차료가. 우리나라보다 싼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싼 거예요? 싸지는 않는데. 그렇구나.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비싼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고 하나 더 붙였어요. 한 달 주차료가 3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주차도 어렵고 트래픽 등등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편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2005년에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가 정점을 찍고서 점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자동차 정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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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 혹은 거리에서 오고 가는 자동차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정부나 주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의 고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확충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든가. 정책 결정. 네. 정책 결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가 도로 확장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 피크카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가 아닌가. 그리고 도로를 확장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차장을 더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피크카이론에 신경을 쓰는 건데 2012년 3월에 그래서 호주 정부가 연구를 했는데 잘 사는 20개국의 자동차 주행거리가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연구에서 한국이 언급이 돼요. 한국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자동차 사용이 정점을 찍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보고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측대로라면 올해가 2018년이잖아요. 올해부터 2, 3년 동안에 한국의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가 정점을 찍고서 그러니까 피크카를 하고서 점점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인구 절벽을 맞이했잖아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피크카 대신에 피플을 넣게 되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20년 전 20년 통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까지 거기에 가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절벽 때문에 학력 인구가 줄면서 이제까지는 학교를 막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대 학력 인구가 2018년인가 이때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애청자분들도 현대자동차 제가 특정 기업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폄훼해도 돼요. 현대자동차 요즘에 제가 여기저기 들어가면 걱정하는 목소리 되게 많이 듣습니다. 미래가 있나? 저 회사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베이비 부모들이 어쨌든 간에 베이비 부모가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를 이제 이끌었던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은퇴를 이제 점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은퇴 시기가 이제 들어갔어요. 5, 7년생부터 올해 은퇴가 시작이 되는 부모님들. 은퇴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은퇴할 때 아마 차 한 대 정도 살 거예요. 어쨌든 모아둔 돈으로. 모아둔 돈으로 아니면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제네시스, 그랜저 이런 거 좋은 거 한 대 사겠죠. 좋은 차들 막 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끝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이 지금 현대차의 주력차들을 소비할 수 있는 만의 여력이 안 돼요. 아, 그러네. 네. 그리고 또 그 베이비 부모들이 어쨌든 간에 노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 20년, 30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차 몰겠어 하고 차 한 대를 딱 산 다음에는. 안 바꾸죠. 안 바꾸죠. 네. 같은 경우에는 생활 경비를 줄여나가야 되니까. 줄여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의 구매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주력차종의 피크가 이제 몇 년 새 찍은 다음에 점점점점 그런 차들을 살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형차라든가 중소형차 중심으로 이제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다 보면 어쨌든 간에 중대형차가 현대자동차의 매출을 견인하는 자동차였었는데. 네. 맞아요. 제네시스, 그랜저.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구매할 사람들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제가 길게 설명했던 피크카 이론까지 염두에 둔다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혹은 국외의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은 차가 알아서 도시를 움직여 다니게 되면 더 많은 차가 필요할까요? 더 적은 차가 필요할까요? 제가 몇 차례 질문을 드렸었는데. 더 적은 차. 더 적은 차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출퇴근 때 아버지나 엄마가 가지고 다니는 차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애들 학원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집에 차가 두 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빠가 집에 타고 나가고. 타고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혼자 보내버려요. 엄마 있는 대로. 맞아요. 그 차 소환해서 그 차를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나 오늘 저녁 술 먹고 가야 되니까 이따가 쓰다가 이따가 나한테 보내줘. 그럼 한 대 갖고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어요.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나 지금 오늘 2시에 영화 보러 가요. 그럼 2시 시간표 쫙 조정했고 애인하고 영화 보러 가요. 그러면 차 보내주세요. 그럼 차를 보내고 애인하고 보내고 5시쯤에 이제 우리 밥 먹고 소주 한 잔 해야 되니까 엄마한테 보낼게요. 심지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집 차가 필요할 필요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차 한 대를 공유차 사업이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 정말 과연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20세기에 각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이었는데 과연 21세기에도 그렇게 될 것인지 지금 고민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50년 뒤에 이용되지 않는 도로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이용을 많이 해야지 그 도로를 자동차세도 받고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경비 예산들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 톨게이트에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물론 하이패스로 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도로가 자동차세나 자동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도로가 공동화되고 황폐화된 유령도로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령도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지금도 사실은 유령도로들이 있어요. 유령도로들을 무슨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없을까? 아니. 지금도 유령도로들이 있는데 지방에 가보면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멀쩡한 국도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또 도로를 뚫은 거죠. 그래서 그 국도는 더 이상 다니지 않으니까 유령도로가 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킹길, 무길. 그리고 이제 그런 국도에서 또 범죄가 또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온상이죠. 온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진짜 방금 봉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도로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진짜 카피크가 대한민국도 2018년에 온다면 점점점점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가 떨어질 텐데 이때 도로라든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등등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카피크 이론을 제일 진지하게 고민하는 도시가 역설적으로 미국의 뉴욕이에요. 미국의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트래픽도 많고 그냥 주차하기 힘들어서 차를 안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00년도 후반부터 일단 자전거 통군자의 비율을 지금보다 2배 늘리고 교통사고 사망률을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일단 300km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그리고 또 모든 뉴욕커들이 공공의 오픈 스페이스 공원 같은 곳에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로를 확충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바로 뉴욕의 명물이던 하이라인이에요. 하이라인.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게? 네. 하이라인이 뭐냐면 2009년 6월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센츄럴파크랑 같이 미국의 명물이 되었죠. 그렇죠. 애청자분들 중에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서울로를 생각하면 돼요. 서울로? 네. 서울로. 원래는 1934년부터 80년까지 화물철도가 다녔어요. 네. 화물철도가 다녔군요. 화물철도가 다녔던 이 고가의 낡은 철로였는데 그 철로를 철거를 하자라는 게 처음이 아니었는데 이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에 왜 이걸 철거하냐 다른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뉴욕의 맨하탄을 이렇게 딱 가로지르는 철로였거든요. 맞아요. 이걸 공원 겸 보행로로 만들어서 이 하이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뉴욕의 정경도 보면서 뉴욕 곳곳의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도 바로 자동차 없는 도시를 준비하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정점이론. 이건 조금 더 또 오늘 여기다가 살을 좀 붙여갖고 구체적인 살의 중심으로 한번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괜히 자랑은 안 했지만 아마 이 방송이 거의 처음일 거예요. 대한민국 방송에서 자동차 정점이론을 얘기하는 건 처음. 제가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럼? 처음 들으시는 거죠. 애청자분들도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네. 정말 재밌어요. 자동차 정점이론. 자동차를 팔아야 되나? 자동차를 굳이 팔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객윤구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토요일 저녁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틀즈가 부르는 When I'm 64. 내가 64세 때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